약 5분간 만두를 쪄낸 다음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후 각종 채소를 썰어서 준비합니다. 준비된 양념 재료를 섞어서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 샐러드 위에 뿌려지기만 하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새우살납장만두 샐러드 완성입니다. 구기가 담기네요. 한번 후전해볼 만하겠죠? 두번째 간식을 찾아온 이곳은 경상북도 영주인데예 역시나 소문난 명물 간식답게 밖에서부터 사람들도 북적북적 관광버스까지 타고 오셨네 우와 매장하는 이미 인산이네 아니 여기서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거에요? 영주주노추 여기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 19살인데 15년 단골이에요 엄마 아빠가 4살 5살 때부터 많이 사줬어요 영주에서 유명한 간식이 도넛이라고요? 골라먹는 재미는 물론이구요 순식간에 도넛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문난 영주 도넛이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불티나게 팔리는 만큼 도넛을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으신 듯한데 여기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것들은 영주가 자랑하는 특산품인 생강부터 사과에 인삼까지 특산품을 이용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역에 인삼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생강도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특성을 살려서 하다보니 그리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구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가장 먼저 인삼을 통째로 갈아서 수분을 뺀 후 아낌없이 그대로 도넛에 소로 넣어줍니다 인삼을 또 묻혀요 사과도 마찬가지 맛은 물론이구요 건강까지 사로잡은 인삼 도넛 또한 사과를 이용해서 도넛에 소와 시럽을 만들어주는데요 사과즙을 뺀 다음 설탕과 사과즙 그리고 사과 채까지 넣어서 약 10분간 졸여 시럽을 만든 후 달콤하겠어요 시럽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살살 버무려줍니다 이거 맛있겠죠? 아이고야 보기만 해도 사과향 가득한 도넛 맛있어 보이죠? 설탕과는 격이 다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인기만점 도넛은 따로 있다른디 이거 우리 과자품 생강이에요 빨리 가야 생강 도넛으로 만드죠 생강 도넛의 맛을 좋아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생강 시럽 달싼 맛이 특징인 생강을 갈아서 설탕에 약 10분간 졸여 내주면 생강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콤한 맛만 남는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생강 시럽에 깨를 함께 넣고 버무려주면 달달하면서도 거세한 맛이 일품인 생강 도넛 완성 이렇듯 지역 특산품을 살려 영주만의 매력이 듬뿍 담겼다는 도넛 남녀노소 막론하고 한 번만 보면 푹 빠진다른디 맛있어 드세요? 하나만 먹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생강 맛에 좋고요 뭐 관계 좋다고 먹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간식을 찾아온 것은 충청북도 청주의 육 청주에서만 파는 것 같은데 2,30분 정도는 기다려서 먹는데 바삭바삭해서 자주 먹었어요 모두가 임무와 가리키는 간식은 바로 호떡이요 호떡 호떡? 호떡이요? 네 청주 병물 간식이 호떡이라고요? 역시나 명물답게 줄 서서 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다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여기 서울에서 먹으러 왔어요 애들 먹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호떡이 사람이 하도 둘이서 얼마나 맛있으면 나도 하나 사 먹으려고 둘이서 먹으려고도 있거든요 얼마나 특별한 호떡이길래 사람들 입맛 꽉 사로잡았나 했다니 아니 무슨 호떡불판이 이렇게 크대요? 이거 한 번에 몇 개나 부어주는 건가요? 한꺼번에 65개에서 70개 사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많이 안 굽는데 조금 이제 크면이 많아지니까 시간을 좀 단축해 보려고 좀 많이 판을 좀 늘렸어요 호떡에 들어가는 내역물을 보아하니 일반적인 호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쩜 호떡 굽는 모양이 좀 남다른 것 같네요 완전 납작하게 이건 호떡을 굽는 게 아니라 기름이 아주 그냥 튀기네 튀겨 2% 오르네요 기름에 반싹 튀겨서 기름기를 쫙 빼주는 것이 어떤 호떡 하나요? berry gardensнет 저 Χ녘이 오늘 가리 forb unusual 분е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